색상을 etok 그냥 잘거야? 아쉬워 저는 몸이 좀 더 근질근질해요 맞아 그냥 자기 아쉬워 우리 그러면 이 마음 근질근질하는 효자선 같은 게임 한번 어떤 게임인데? 여기 뭐 있던데 여기? 뭐 뭐 많이 있던데 세팅해놨네. 그 정도면 걸어가는 게 빠르지 않냐. 걷기 귀찮고 안 돼. 아 이거 탭볼. 아 이거네. 탭볼 이거 알아? 그게 뭐예요? 형이 몰라 이거? 이거 뭐예요? 운동하는 거. 잠깐만 저 코 막힌다. 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야 야. 이건 명훈이 전문이지. 바보 놀이 같아. 아 밑으로 하러 가. 오 오케이. 야 정민이 잘한다. 잘한다. 우민이는 못하는 게 없어. 의외로. 또 야 공기 한 번 해보자. 너네 공기 할 줄 알지? 공기 하자 공기. 공기 해보자 공기야. 뭔 얘기 할까? 딱밤? 편 먹고 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전 해요? 그냥 일단. 아 편 먹고 한 번은? 자 막 공기 잘 못 해. 2, 3 하는데 2명인 팀이 한 번을 3번. 2그만. 그래서 한 20년 내기? 하늘과 땅이다. 벌써 또 이렇게 됐는데? 야 벌써 또 이렇게 됐어. 우리 4명이서 하고 넌 셋이 3번 하면 되잖아. 3번을 하면 돼. 아 한 명만 주시면 안 돼? 아 그거 어디 있어? 이게 대대출 이렇게 나왔잖아. 종민 선배님은 저랑 한 번 안 돼? 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아니. 오히려 네가 혼자 하는 게 더 알 수 있다니까? 하자. 하자 하자. 그럼 저부터 아예 시작이요. 손이 크니까 괜찮아. 우와 어떡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잘한다. 엄청 잘하네. 놀았네. 야 근데 얘 잘하니까 재미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자. 저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다. 저 되게 재밌다니까요. 그동안 병뚜껏 저기 멀리하기? 어. 알겠습니다. 병뚜껏 하시죠 그러면. 출발 선은 대신에 여기 이 범 안 넘어서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선에 가까운 사람. 이름 안 써야 되나? 이름 써야지. 야. 저기. 저기. 하니. 하니. 미니. 미니. 실보기. 실보기였지? 주접이? 아 주접. 주채기. 왜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오케이 누구부터 할래? 지는 사람 뭐 할까요? 케변 저거 먹기. 케변 진짜 바로 먹기. 대신에 잘 때 화장실 불러도 이건 책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케변 먹기 하자. 네 오케이. 케변 먹기. 이거 별칙이 아닌 게 사실은. 먹고 화장실 가면 사실 되게 좋고 축복받으면 건강 많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임상지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렇죠. 그치 그니까 몇 분 만에 가는 집 보자. 저걸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 진짜로?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저비부터 할래? 저비부터. 이거 처음 하면 떨려야 돼. 안 내무신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먼저다. 야 어떡해. 야 이게 항상 예식감부고. 왜 그러냐? 이게 진짜 짠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래. 불이 안 쪘어. 저희가 맨 마지막. 마지막 할 거야. 순서 정해줘. 누가 부터. 1번 환희. 야 저기 민희. 너무 셀 것 같아요. 너무 셀 것 같아요. 쎄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쎄보여. 왜 이렇게 손이 쎄보여지? 나가면 또 안 돼. 왜 이렇게 손이 쎄보여지? 왜 이렇게 손이 쎄보여지? 아이씨. 아이씨. 날 따라 들고 계세요. 야 우리 깜부인데. 대신에 만약에 가다가 이걸 치고 나갔어. 아.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알까기처럼 인정해. 맞네 맞네 맞네. 어 시원하다. 효과 좀 떨어질까요? 효과를 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깜부니까. 깜부니까. 재스럽게 내가 효과 떼다가 내께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먹을게. 그럼 내가 할만하지. 그럼 내가 먹을게. 이 병뚜껑 게임에도 이렇게 전략이 있고 우정이 있다고요. 그럼 우정이지. 도전. 다행. 에잇. 어 세다 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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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죽었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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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대박인데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하난데? 아 두 개도 된다 두 개도 돼. 이거 지금 먹고 좀 있으면 12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또 먹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러네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이니까. 우와 우와 우와. 하나씩 안 오면 좋은 거지 뭐. 먹은 거 다 내버려 이거야. 맞아 차전자 피부 유명한데. 나 진짜? 응 유명하잖아요 차전자 피부 분말. 왜냐면 근데 아까 이거 보니까 다 좋은 제품들 했더라고요. 야 맛있어 심지어. 수산권 있는 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이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저거랑 다른? 이거 한 판 더 할래요 그러면? 진 사람이 정하라고. 아 진 사람이 정하는 거야. 진 사람이 게임 정하기. 한 판 더 해야지. 야 이게 너무 맛있어. 순서는 형이 정해주세요. 순서? 네. 순서는 1번, 2번, 내가 어떻게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3번, 4번, 5번. 손톱에 5번. 이거 칠 거야? 칠 거야? 쳐야죠. 쳐서 밀어내고. 아 이제 버리고. 나 딱 끝에 걸리고. 오케이 오케이. 칠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셔들? 너 진짜 잘 안 봐. 나 이거 잘하나 봐. 내면서 나눠 먹는 건 어때? 조금조금씩이야? 어 괜찮다. 가위바위바위더 순서 중에서 이렇게 안 내면 진 거. 근데 그럼 뭐.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2등, 3등, 4등. 조금만 먹어 이거. 탈퇴. 아 너무했다. 조미료야 뭐야 이거. 야 우리가 진짜. 여기다. 해봐봐. 우와. 야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또. 좋지? 좋다. 한 판 딱 하고 정리하자. 네. 미니가 이제. 미니가 적응대. 미니가 적응. 순서. 어. 1번. 저기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 극단적으로 너무 달려오고 있어. 오케이. 2번, 3번, 4번, 5번. 4번, 5번. 좋아 좋아. 이제 가면. 우와. 야 너 진짜 뭐야? 넘어갔어. 우와. 우와. 진짜 아깝다. 어디에 저래? 저런 게 더 어려운데. 야 이거 누가 콜둥이 이렇게 해놨냐? 어머 저거 난가봐. 코콘이 너무 건조해 지금. 뭐야 그거. 세럼이야? 크림인 거 가봐. 야 이거 바르자 그냥. 화니. 향 너무 좋잖아. 달팽이 크림 같아. 무슨 부드러워. 야 저걸 바르고 안 돼. 되게 잘 돼. 저걸 바르고 해야지. 나 저거 바르고 사야 되잖아. 한번 발라. 진짜. 저거 에센스 저 크림을 한번 발라. 위에 저거 올려놨잖아. 바들바들해. 진짜 좋다 이거. 저 크림을 먼저 발라. 향기가 너무 좋아. 저거 어디 거야? 소상공인 거야? 소상공인 거야? 이것도 소상공인 거야. 근데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좋은 게 없어. 목까지 발라. 크림. 크림 효과했어. 크림 효과했어. 크림 효과했어. 뭐야. 저보고 칠하면서 여기 살짝 하신다고. 너 먹으라고. 그러네 이래도 되네. 아 맞네. 먹어 먹어.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아. 오징어 게임은 사람을 죽이잖아. 너를 쾌변하라고 주잖아. 전국 유행 게임인데 쾌변 게임. 쾌변 게임 너무 좋다. 건강에도 좋고. 야 나는 지금 이게 진짜 느껴져. 아침에 먹었던 걸. 얘가 이렇게 싹 지금 모으고 있는 게 느껴져. 너무 재밌어. 야 맛있지? 맛있지? 레오맛이지 레오맛. 네모나 약간. 맞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다니까. 어떻게 할래? 한 판 더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번에 볼링 저거 한 번 가시죠. 오 잠깐만. 신경기. 야 살짝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럴 때 김부각 조금 먹어. 김부각 좀 먹어. 그럼 괜찮아. 아 진짜 내 말 들어. 같이 부풀어서 조금 시간을. 맞아. 김부각 맛있어. 김부각 그냥 그랬는데. 맛있다. 그래. 적 1등. 1등 환희. 3등 나. 4등 민희. 5등 야. 알았어. 좋아해. 발로 해? 아 발이 낫긴 해 형님. 아 살짝 신어 온 거. 아 진짜 주책이야. 아니 뭐 똥 때문에 혼나가 돼? 쾌변을 먹여놓고 삼으라고요? 야 영훈아. 네. 나 자세 안 걷지 가만히 있는 거야. 야 근데 저거 되게 좋다. 진짜요? 응. 지지 딱 오는구나. 이게 뭘로 피스톤 같은 걸로 밀어내는 느낌이야. 야 느낌에 종민이도 마려운 거 같은데? 종민이 폼이. 저희 우리 셋만 약간 폼이 뭔가 불안한 거야. 폼이. 폼이 왜 이렇게 어정쩡해. 어허. 빵게. 쉽지 않네. 자 이번에 너 먹을 거야. 자 환희. 도전. 도전. 3번. 3번. 심마니. 주책이. 주접이. 어 잠깐만 이 자세 선생님. 조심히 이러다. 3. 2. 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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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였어? 대박 4개. 다음 미니. 여기 5. 다. 오케이. 오. 야 우리 넷이야? 넷이야. 야 가위바위바 할까? 아니면 저거 차기로 갈까? 아무 상관없어요. 차기로 가자. 오케이. 차기로 가자. 자 누가 먼저 찰래? 저기 가. 저기. 저기. 오 잘했어. 우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4개 4개. 얘가 감이 좋네. 감이 좋아. 자 환희. 어. 아 왜 움직이지 이게? 시간 좋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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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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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는 목욕으로 알고. 오. 이게 그리 결승자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하나. 야야.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이고. 오. 야 너만 내일 화장실 안 가겠다. 우와. 잠시만. 죄송해요. 저 진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신호 왔어요. 빨리 빨리. 진짜 신호 왔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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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조금 반칙 아니야? 아 못 봤네. 이거 반칙 아니야? 아니 못 봤네. 아우. 아우. 아니 미니. 긴 부각을 하루 종이로. 너무 맛있어. 아니 미니. 미니 저러다가 너 진짜 부각 꿈꾸는 거 아니야? 어? 미니. 긴 부각을 하루 종이. 너무 맛있어요. 다음부터 그냥 부각이 없대. 부각이 있고. 오픈 채팅 긴방을 부각으로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아우. 너무 맛있다. 참 웃긴 게. 몸이 좀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다. 이게 뿌나봐 이렇게. 이게 40배 뿔잖아. 아우. 차단다피가. 붓네 애들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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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김 어떡해. 아우.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떻게? 야 우리 사실. 우리 처음. 처음에도 재밌었는데. 아우. 너네들 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어. 어 맞아. 너무 웃기죠? 미치겠어. 너무 재밌죠? 어떻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모여서. 병뚜껑 모임으로. 병뚜껑 모임으로 하자. 구정하자. 구정 너무 재밌잖아요. 구정하자. 만색이 좋아. 마이크 차고 마이크 차고. 야. 얼굴에 혈색이 돌아. 혈색이 돌아. 거짓말 안 치고. 방송 중에서 똥미나. 우리 처음 해가지고. 근데 참 어색한. 아니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부끄럽긴 한데. 이게. 처음 하겠다. 병성 중에 똥 얘기를 하는지. 아 좋겠다. 시원하겠다. 쾌병 좋은 거야. 건강이 좋아. 맞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이제 쾌병 광고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 오늘 우리 다섯 명 멤버가 진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가야지. 약간 내 밑바닥에다 모든 모습 다 보이셔서 더 편한 거 알지. 아아. 약간 똥까지 지금. 이거 다 오픈을 하니까. 똥 밍하우트 했잖아. 똥 밍하우트 했잖아요. 와 이게 모든 게 너무 편해져. 난 돈 거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꺼줘 좀. 돈 좀. 꺼줘 좀. 20정도 있어. 내훈아 우리 욕 갈고 그럼 자자.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뭐 먹죠? 아니 요즘에 그거 유행하는데. 뭐? 떡 구워가지고 추러스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떡 구워서 설탕 뿌려가지고 꿀 같은 거 조청이나 이런 거 찍으면서 추러스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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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청한 거 다 찍어먹어. 떡이 이렇게 생겼잖아. 떡 그거 반 잘라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너무 좋아. 뭘 꽈배기처럼 하는 거야? 가래떡. 가래떡 꽈배기. 가래떡 추배기. 가래떡 추배기. 뭐예요? 가래떡 추러스. 가래떡 추러스. 가래떡 추러스 맛. 오케이. 브런치로 좋다. 그래 내일 그렇게 하고. 네. 오늘은 뭐 여기서. 오케이. 야 우리 진짜 재밌게 놀았다. 네. 너무 재밌었다. 오케이. 오케이. 내일 만나요. 아 근데 같이 노우니까 너무 자기 싫은데. 아이 자야지. 자야지. 너 옆에서 자도 돼요? 아니. 안 돼. 미안하다. 안 돼. 카메라 다 켜놓고 그냥 좀 더 놀면 안 돼요? 안 내면 진 거. 게임 지옥이다. 진짜 게임 지옥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명훈이 너무 재밌었다. 야 명훈아. 최고였어. 야 명훈이 왜 이렇게 웃기니? 진짜. 아 진짜야? 응. 오늘 너가 정말 희생해서. 진짜 다 재밌었잖아. 진짜 너무 웃겼어 너. 다음 주도 오면 안 돼요? 아 미안하다. 야 좀 밀어라. 너무 좋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좋아. 그리고 야랑. 네. 진짜 예쁘고 착하다. 진짜 잘 자랐다. 진짜 잘 자랐다. 원래 한 6년 정도. 이제 5년 넘어가면 아이돌이. 다시 힘들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잘 자랐어. 영훈아. 네. 이제 자자. 네. 아 근데 참 좋다. 아 그럼이에요. 네.